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8일 오전 1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해운업업을 영유하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이며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4%가량 상승 중에 있는데요.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 현재 약간 상승 추세에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약간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혹시나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크게 이어나간다면은 4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려보게 되면요. 그래도 약간의 하락 추세 이탈도 나오고 있으니까은 오늘 만약에 20일 이동 평균선과 4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마무리되면은 이제 이동 평균선 또한 정배알로 점점 돌아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일 이동 평균선과 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지금 현재 이 구간 약 14,4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번주나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제쯤 뚫어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으며 지수조정도 함께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서 어느정도 박스권 형성하면서 주가다지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이후에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이후에 모멘텀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상승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선까지는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돌파해야 될 구간은 이 14,400원 구간인 21이동 평균선과 41이동 평균선을 빠르게 돌파해 주어야지 이제 빠르게 돌파해 주고 어느정도 또 주가를 다진 이후에 상승 추세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재무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20년도부터 흑자전환 성공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올해에는 약 85% 정도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영향을 받고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빠르게 이 이동 평균선의 저항선을 뚫어내며 돌파해 주어야지 상승 추세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MM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1.4%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이동 평균선과 41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재무 상태도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게 되고 지금 이제 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1분기나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모멘텀을 받고 크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HMM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HMM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보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요. 여기 이제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서 이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이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해 줬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올라온 실시간 리딩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전 7시 35분부터 실시간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앞서서 먼저 이제 미국 증시나 시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에는 일단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실시간 리딩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드리고 있으며 혹시나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기준 매수 가격보다 더 하락했을 때도 그런 하락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홈페이지에만 접속하셔도 열어보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루에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모두 추천을 해드렸으며 그리고 이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내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